저의 안녕하세요 모식입니다 네 락키 퓨야 바뀌었으면 20주년인 거라고요 네 저희 머스티비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5인조로 구성되어 이번 미니앨범 Let Me Rise Again의 Realize라는 타이틀곡으로 살벌이 활동 중인 Must Be라고 합니다. Must Be! 네, 전 세계의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희와 함께 K-뮤직에 빠져보실까요? Rocking Korea, 화이팅! Must Be, 화이팅! 감사합니다!